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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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못 먹고 그걸로만 낳을래니까 무지하게 힘들더구먼. 그래갖고 내가 7월 25일 날 다친 놈이 7월 25일 날 아침에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서 세금을 낳고 돌아선 놈이 다친 놈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여러 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말이 나서 이렇게 앉았어. 우리 증인들이 있어. 앉도 못했어. 앉았다 서랍 말고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나마 앉아 있는 거요. 이것이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지금 강의를 해요. 아이들한테도 그 가요금 한 뒤로 풀어주는 운동? 그 운동을 하라고 하시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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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들 잡아먹는 일이요. 지금 우리 후배들 보면 그냥 건집다. 머리 아프네. 골반 아프네. 하고 추마요법 받으러 다니는 거. 건집다. 그러니까 조카들도. 그러니까 애들이 양반다리 하는 게. 맞아요. 양반다리가 문제예요. 지금. 혹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들 그거 하라고 했어요. 요가 같은 것도 하라고 하고. 지금부터 안 시키면 나중에 가서 이제 우리 후배들 다 아장나니까. 아장나무로. 개울러니까 요가 시켜요. 요가가 의유로 좋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노전기. 재미노전기를. 책에 있죠. 책에. 흥익소.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학흥부제비가 들어온다. 이것을 부지런히 잘 익혀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놀부제비하고 헷갈려서 안 돼. 놀부제비가 들어온다. 이게 놀부제비는 그렇게 들어와. 흥부제비는.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그럼 놀부. 놀부제비가 들어온다. 놀부제비가 들어와. 이건 놀부제비요. 네? 놀부제비가.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근데 놀부제비는 거기는 슬퍼. 진정되고. 근데 여기는 놀부제비가. 붕붕붕이 나잖아. 원수가 부라고 지금 배루잖아. 그러니까 놀부제비가 작심으로 오더니. 놀부. 오기가 있어. 놀부제비가 들어온다. 놀부제비가 들어온다. 놀부제비가 들어와. 별로. 이제 이것을 복수를 하고. 놀부러 안 놀부러 어떻게 아작을 낼까 하고. 이제 그 하려고 이것이 수풍이 박씨 물어다가. 이제 놀부러 아작을 낼다고. 별으니까. 놀부 이렇게 나오고. 흥부는 불쌍하잖아. 진정되고. 그러니까.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틀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나처럼. 놀부제비가 들어온다. 나 안나와. 응? 아 난 있는 거 찾아 봤어. 있는 줄 알고. 있는 줄 알고? 없어? 네. 놀부제비는 없죠. 놀부제비 사슬이에요. 아이고 조금만 넣었어. 놀부제비까지도 깐는데. 원래 박룩주 선생님 바디에는. 놀부제비 있지도 않으니까. 저는 없는 줄 알고. 없었어. 없고. 놀부제비. 놀부 박탈형은. 동초 선생님 바디에 있는 거에요. 거실바디에는 없죠. 박룩주 선생님 바디에는 없죠. 그래서 제비 우리를 딱 나가고. 끝나. 놀부제비에서 끝나. 놀부제비 또 안 해. 근데 이제. 나는 이제. 동초바디까지. 여기 다 있어서. 놀부박과 현비는 다 타야 돼. 흥부박도 사고. 놀부박도 달라면. 이제 우리가 헷갈려버려 봐. 어이. 제 친구 제비 노정기가 있잖아. 흥부제비 노정기여 이것은. 놀부제비 노정기는 또 달라. 길은 것도 놀부제비 노정기는 또 달라. 거기서 무지하게 또 헷갈려버려. 근개로. 부지런이 아내는 먼저. 흥부제비 놀부제비 하고 헷갈려가지고. 엄마. 그놈이 이럴러 갔다. 저놈이 이럴러 왔다 하면 안 되거든. 부지런이 해가지고. 싹싹 외워야 돼.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조종지 망제라.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드리는디. 백조들을 점고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부릉제비 노오. 미국 들어갔던 부릉제비 노오. 중원 나갔던 병매기. 중원 나갔던 병매기.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노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노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 말리 조선 나갔던 흥부제비. 그러지요.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우리 반소리에는 이런 목이 많아요. 남동미녀에도. 들어온다.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져서. 예이이잞 천박! 천박이 열한번째 방에서 시작해야 돼요. 전동 걸 두 hou hal 예이 예... 제비장수 고령을 허대 세번째 방에서 제비장수 고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엉덩이 가지가 졌노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다리가 엉덩이 가지가 졌노 너는 왜 부터 시작 너는 왜 다리가 엉덩이 가지가 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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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다리가 엉덩이 가지가 졌노 너는 왜 다리가 엉덩이 가지가 졌노 누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진짜 음도 좋고 좋고 좋은 음이 있네 너는 왜 다리가 엉덩이 가지가 졌노 너는 왜 다리가 엉덩이 가지가 졌노 흥부제비 어짜오데 세번째 방에서 흥부제비 어짜오데 소조가 아래리다 이것도 세번째 방이에요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이번에는 세번째 방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여기까지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잘하십니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이 가지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이 가지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너무 근사한 소리네 너는 왜 다리가 봉통이 가지가 졌노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다리가 너는 왜 다리가 봉통이 가지가 졌노 흥부제비 어짜오데 세번째 방에서 흥부제비 어짜오데 소조가 아래리다 세번째 방에서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세번째 방에서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세번째 방에서 세번째 방에서 세번째 방에서 세번째 방에서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그렇지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그러지 전동거리 거들어와 전동거리 거들어와 예 예 저저 열한방에서 예 예 제비장수 오령을 허되 제비장수 오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리 가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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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제비였자오 네 세 번째 박에서 흥부제비였자오대 또 세 번째 박에서 소주가 아래리다 세 번째 박에서 소주가 아래리다 소주가 아래리다 이번에는 네 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소주가 아래리다 그치 아주 잘하고 계셔 몇 번만 더 한다면 처음 같이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흥부제비가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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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박흥부제비가 박흥부제비가 들어온다 잘한다 부그러진 다리가 봉통마리 가져서 부그러진 다리가 봉통마리 가져서 전동걸이 봉통마리 가져서 전동걸이 봉통마리 가져서 전동걸이 봉통마리 가져서 너는 왜 다리가 봉통마리 가져서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다리가 봉통마리 가져서 너는 왜 시작 너는 왜 다리가 봉통마리 가져서 흥부제비 어짜 대세발집 방에서 흥부제비어짜보대 소조가 아래리다 세번째 방에서 시작해야 돼요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세번째 방에서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한 번만 더하고 저 곡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흥부제비가 들어온다 같이 울어진 다리가 봉통마리 가져서 울어진 다리가 봉통마리 가져서 전동거리 가라 전동거리 공ми 어! 전동거리 공 p m 전동거리 공이 들어가 ev 제비랑수 호령을 얻에 젤리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젓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젓노 흥보대 비어짜오대 세번째 박에서 흥보대 비어짜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네번째 박에서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처음부터 시작 흥보대 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가 소조가 아래리다 제리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젓노 흥보대 비어짜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잘하셨어요 한번만 더 하고 이제는 여러분만 한번 해보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제는 스파크 갈 필요하지 말고 조금 잘하실 때까지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가십시다 흥보십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가 예 제리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젓노 흥보대 비어짜오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만 한번 내시발 흥보체비가 시작 흥보체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점놈 거리고 들어가 예 쟤 기장수 홀렴을 얻어대 너는 왜 가타리가 봉통까지 가졌노 흥분해 비어짜보대 소조가 아래이다 소조가 아래이다 은근히 여기가 대가의 풍모가 보여 소조가 아래이다 자기는 혼자 따라서 소조가 아래 대가의 풍모가 보여 그러니까 겉에서 딱 보면 대가가 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그런 단계 미동도 안하고 하하하하 그러니까 아하하 거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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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다 빼고 우리 위원님들 말해야 돼 시작 응보 시작 응보 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부 재비가 박흥부 재비가 박흥부 재비가 그렇지 박흥보채비가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야 노래가 살아요 시작 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졌둥 거리고 들어와 예 예 예 제기장수 호정을 허대 다리가 봉통가지가 졌노 흥보채비 어짜오데 소조가 아래이다 소조가 아래이다 소조가 아래이다 소조가 아래이다 한 번만 더 하고 저기 뭐냐 조금 더 배울까 아니면 끝날까 오늘은 끝날까 아니 우리 회원님들 다른 회원님들 생각하니 어째 방금 장미님한테 우리 추려보면 어쩌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만 더 끝내버리면 그리고 오늘 꾸미님 그럴까 여러분 뭐하고잉 그러면 우리 거시기까지 있어서 강남 두교까지 시작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시작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보를 드리는디 백조들을 정보를 드리는디 시작 백조들을 정보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보름재비나오 미국 들어갔던 보름재비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 중원 나갔던 명맥이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중원 나갔던 고록재비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금보재비 말리 조선 나갔던 금보재비 그러지요 금보재비가 시작 금보재비가 들어온다 막 금보재비가 들어온다 막 금보재비가 들어온다 무너진 다리가 봉통다리가 젖어 전렁거리고 들어가 예이 제비장수 호령을 얻에 너는 왜 다리가 봉통 다리가 졌노 금고대 길어짜고대 소조가 아래이다 소조가 아래이다 그렇게 가셨어요 하다 꼬미님 오늘 수업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감기 중에도 오시고 오실라다 수고 많았고 그래도 신동원님 목소리 들리네요 우리 맞아 아주 이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잘하시네요 네 은근 다들 잘하시고 고연 잠잠 하니 contact 흥 ree 랩 気